가슴을 해도 돼요? 형, 이게 다 정이에요, 이렇게. 너무 빡빡하지 마. 가슴을 왜 닦아줘? 형제끼리, 사원끼리 등목할 때는 다 닦아주는 거예요. 어찌 봐라, 이거. 가족이네, 가족이야. 형, 피부 엄청 부드럽다. 어우, 시원해. 그럼 우리 형 물회랑 회덮밥 하나 먹을까요? 좋지. 지금 얼마 팔았어, 거의? 지금 일단 계산을 해 봐야 돼요, 우리가. 거의 한 15원도예요. 15원도 그거밖에 안 돼? 15원도. 봐봐, 봐봐요. 이것도 누군 적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두 개 적고, 손님 와서 나도 당황해서 내가 이걸 적어야 되는데 못 적었고. 그렇죠? 형이랑 나랑 역할 분담이 없어서 그래요. 돈 계산은 형이 하고 장부는 제가 적을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렇죠? 이제 파악했어, 이제 파악했어. 해보니까. 그리고 이거는 형 섭섭하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. 이 안에서의 서열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 안에서의 서열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 안에서? 벌써 서운해, 서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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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운했구나. 배정 서운해요. 배를 띄울래, 배야. 누가 필요해요? 선장이 필요해요. 선장이라 불러요, 선장님이라 불러요. 선장님이라고 하지. 그래서 우리, 일단 우리 둘 안에서는 서열은 제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. 네가 운전자를 잡으니까? 네. 그래.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. 사기꾼 같냐? 사기꾼이네. 규필이가 착하구나. 어쩔... 그래, 그래. 뭔지 알겠죠? 양캡틴? 양캡틴은 뭔가 양아치 같고 그건 안 되고요. 양캡틴은 싫어요. 캡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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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 캡틴. 사람도 있을 때는 좀 존댓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존댓말? 아니, 저는 사실 인턴인지는 몰랐어요. 제가 뭔가 형이랑 있을 때 뭔가 좀 권력에 대한 뭔가 좀 갖고 싶었나 봐요. 음식 나왔네, 일단. 돈 합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일하고 먹는 밥이 형 진짜 맛있잖아요. 우와. 나왔다. 아, 물회. 아, 맛있는 거 드셨다. 20여억 물회랑. 아, 회덮바디. 대짜로 갔었어야 되는데. 그 부름부름대행사에서 좀 모토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떤 거? 먹는 거에 직원한테 좀 아끼지 말자. 아, 그럼. 네.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야. 생각보다 전 사장이 좀 짜요. 아, 진짜로? 네. 아니, 뭘 만나기도 전에 씹었는데. 그러니까, 벌써부터. 아, 나 약간 예상은 했었어, 근데. 딱 상이 그런 상이잖아요. 예상은 했었어요. 맞아요. 더 심해요. 사장님, 여기. 맞아, 진짜. 저런 말 하는 줄 몰랐어요, 진짜. 깜짝 놀랐네. 나 오늘 처음 보거든. 그렇죠? 뒤에서는 아유, 전 사장님 이거 한 번 반도 안 나간 거예요. 이렇게 된 거지?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. 아, 진짜. 반상했잖아. 이야. 이건 또 한 입에. 한 입에 가야지. 한 입에 가야지. 한 번 더 주세요, 한 번. 너무 많이, 욕심 많이 냈다. 아니, 아니에요.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. 아이고. 잘 먹는다. 진짜 맛있겠다. 우와. 시원해. 진짜 맛있는데. 맛있어요? 응. 한 수 좀 크게 뜨겠습니다. 야, 이게 되게 아구 같아. 아구야. 야, 이거 엄청 크구나. 구강이 형 이거 생선 대가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아구? 아니야. 아니야. 아이야, 너 진짜 너 잘 먹네. 먹는 거 좋아해요. 음. 맛있어요. 또. 굉장히 맛이 나요. 아, 맛있네. 잘 먹어야지. 자, 가시죠. 이제 본격적 일하는 거예요, 이제. 와. 우리 좀 더위 좀 시켜야지, 우리도. 됐어. 오케이. 이 장면이 나오나요?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. 저놈 사냥이 우리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걸 여기서 증명할게요. 됐다. 어디 나오네. 어, 나 세수 놔줘. 네. 세수하실까요? 응. 가세요. 어, 사수할게. 저는 여기서 샤워하려고요. 샤워. 형부터 이따가 하세요. 너 샤워할 거야, 진짜로? 뭐 아무것도 쳐다보는 사람 없는데 어때요. 아, 진짜? 누가 있다고 여기예요, 지금. 등록하실 거예요? 귀여워. 너도 할 거야? 네, 저도 할 거예요. 저는 할 거예요. 하실 거예요, 안 하실 거예요. 아, 할게. 네. 근데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형이 하고 싶으세요. 하기 싫어요, 난 할 거예요. 너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. 아, 오케이. 다 하는 것 같아. 아, 귀여워. 그러면 이렇게 엎드리는 거잖아. 네. 윗돌리도 벗어? 아니, 등록하는데. 등록하는데 윗돌리도 벗어야지. 당연한 소리를 하더라고. 깜짝 놀랐어요, 저거. 아니, 영화를 다 봤어. 영화를 벗은 적 없어요. 뭘 벗었다고요, 제가. 아니, 옷이 붙어있어서 벗은 줄 알았어. 아니, 제가 언제 벗었다고요. 안 벗었어? 거의 안 벗었는데. 노출음이요, 사장님. 노출음이 최초입니다. 최초예요? 최초예요. 나 목울도시에서 노출한다고. 아니, 거의. 아니, 그걸 제가 해냈습니다. 옷이 좀 날뛰했는데. 잘했네. 단독 공개네. 단독 공개. 그걸 제가 해냈습니다. 고기필 단독 공개. 첫 예능 노출입니다. 뭐가 문제예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, 나 등록을 초등학교 이후에 거의 처음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래. 헷갈릴 수도 있지. 창피해서 그래요? 아니, 좀 약간 창피하긴 하지. 그럼 내가 먼저 벗고 있을게, 형. 아니야, 아니야. 넌 원래 많이 벗었잖아. 나도 윗통 많이 벗었어. 나는 뭐. 윗통 많이 까서. 이렇게 벗어? 네. 야, 이거 좀 벗었어. 야, 뭐야. 번데기가. 부항. 부항. 부항을 떴어요. 얼마 전에. 부항을 떴어요, 얼마 전에. 이렇게까지 해 줬어? 아이고, 아이고. 아, 검은 피가 많이 올라왔네. 아, 그래서 망설였는데. 아, 이게 와. 안 좋구나, 많이. 난리 났다. 나도 난리 났어요. 이야, 상의 탈이 최초. 형, 지금 민망하니까 내가 벗고 있을게. 아, 진짜로. 나부터 그럼 할게. 나부터 일단 해 주고. 기다려. 아니, 보면 빨리 벗어. 아니, 이게 지금. 형 갖고 있을게. 아, 너무 새끼해서 그래. 아니, 누가 본다고 그래. 지금 아무도 없는데. 아니, 누가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데. 아니, 지금 부항 자국인데, 부항 자국이. 형, 앞을 보여주면 되잖아. 앞도 벗어, 안 벗어. 아, 무서워. 아니, 벗을 건데. 왜 형태가. 재미예요, 벗어. 벗으니까 더 아기 같다. 어, 어. 어땠세요? 상사가 시키면 해. 캡틴이 말하는데. 엎드려 벗어. 아, 요새 끝난 거 같은데. 아니, 형. 진짜 시원할 거예요. 형, 갈게요. 근데 일 끝나고 이러고 등목 안 잖아요. 땅땅 났을 때 등목 때리는 거. 제일 시원해. 어때요? 머리도 좀 해, 머리. 시원하긴 하구나. 시원해요? 어, 됐어. 아, 좀 더 해요. 괜찮아, 됐어, 이제. 아니, 진짜. 상사가 말을 하는데. 뭐, 조금만 줘. 됐어, 이제. 이제 그만해. 진짜 그만해. 전 안 해요. 여기서 윗. 등부터 처음에 천천히 해 줘. 오케이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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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오, 차가워, 오, 차가워. 좋은 소리 같게. 오케이. 야, 친해졌겠다. 야, 너 뭐. 형, 여기 가슴 닦아주세요. 빨리. 빨리 닦아주세요. 어우, 좋아. 형, 해 줘야지. 그렇지. 빨리 해 줘야 돼. 가슴 있는 데서 해줘야지, 빨리 해. 오케이. 아, 시원해. 아, 형. 형, 시간 별로 없다, 형. 아, 진짜. 아, 좋아. 됐지, 이제. 어, 됐어요. 일어날게요, 이제. 형. 형, 한 번 더 하세요. 아, 괜찮아. 한 번 더 해. 어? 한 번 더 해. 시원시원하게 나오는데. 가슴 해 줘도 돼요? 형, 이게 다 정이에요, 이게. 아, 너무 빡빡하지 마. 아, 가슴을 왜 닦았고. 형제끼리, 사원끼리 등목할 때는 다 닦아주는 거예요. 아, 어찌 봐나, 이거. 형제끼리 생각한 거야. 가족이네, 가족이야. 형, 피부 엄청 부드럽다. 왜 이렇게 빡빡 닦은 거야. 오케이. 왔어. 영상 시청에서 여기서 1등 찍는 거야. 올해 들어서 본 영상이 제일 충격적인 거야. 약간 충격에 갔어요, 충격에. 근데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고규필의 인간적인 매력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. 그렇죠. 되게 순하고. 엄청 순해요. 등목도 사실은 그냥. 나 그렇게 덥지도 않아, 괜찮아. 괜찮아, 이럴 수 있는데 다 플로등으로도 먹고. 저 등목까지는 필요 없었어요. 세수 정도면 충분히 식힐 수 있었던 날씨인데. 그럼 나 필요 없다고 그러면 되는데.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하는 게 보기 좋다고. 앞으로 스탭들이 이렇게 했는데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니까 뭐. 예능의 스탭은 없는 거야. 근데 시원하긴 했어요, 정말. 시원하긴 했어요. 근데 우리 이걸 등목하고 규필 사원이랑 나랑 진짜 진해지고 친해졌어요. 예. 예.